대한민국 언론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두 표 차이가 났다, 세 표 차이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사물이든 현상이든 사람이든 간에 본질과 핵심을 괴뚫어볼 수 있어야 되고 지엽적이고 사소한 부분에 눈이 가리거나 귀가 막혀서는 안 된다. 항상 본질과 핵심을 괴뚫어볼 수 있는 개인, 단체, 집단, 공동체가 돼야 우리가 고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충실히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사안이든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핵심과 정국과 본질을 괴뚫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위치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대한민국의 메이저 신문인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는 이 내용은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상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표 차 당선 안산시장 선거 재건표. 차이는 불과 두 표 줄었지만 당낙은 그대로였다. 안산시장 선거, 선거 소총 검증. 이게 다 이런 뭡니까? 그냥 표만 세는 겁니다. 아니 그냥 덤북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으니까 뭡니까? 표는 차이가 안 나겠죠. 표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4.15 총선에 대해서는 그토록 재건표를 1년, 2년 미루면서 왜 안산시장 선거는 재건표를 빨리 응원했겠습니까? 자신 있다. 합의별탐 해봐라. 우리는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봐라. 당신들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 문제없잖아.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몇 천 표 정도 집어넣는 것은 전혀 문제없으니까. 법원용 재건표를 위해 가지고 투표함을 다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8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6월 1일 지방선거, 안산시장 선거에 투표지 재건표가 이루어졌으나 당락에는 변화가 없었다. 선관위의 재건표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 차이는 179표 차이로 두 표가 줄어들었을 뿐이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안산시장 투표지 26만 586표를 검증했다. 이날 재건표는 국민의힘 이민군 후보에게 1802표 차이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재종길 후보가 낸 당선 무효 소청에 따른 절차였다. 선관위 재건표 결과 이민군 후보가 119,773표를 얻어서 119,594표를 얻은 재종길 민주당 후보보다 179표가 앞섰다. 두 후보의 표 차이가 종전 181표에서 2표 줄었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무효표는 3,123표에서 3,127표로 4표 늘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날 투표지 검증은 소청 당사장 등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보관상자의 포장 봉인 상태 이상 요구를 확인한 뒤에 상자를 열어서 백매씩 묶여있는 투표지를 한 잔씩 확인하는 표시기 작업을 진행했다. 전체 투표지 개수, 후보자빌 투표지 검증, 2위 제기 투표지 처리, 위헌 검열, 검증 결과 공표 순서로 진행됐으며 선관위 직원 110여 명이 투입됐다. 재종길 후보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개표가 끝난 이후에 검표기 개표에서는 재종길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 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에 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국힘당 후보가 역전한 결과가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를 하면서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경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검증 결과와 소청인 측의 주장 등을 검토해서 곧 소청 인용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소청인인 재종길 후보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거국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종길 후보가 소를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선거 부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당납과 관계없이 엄청난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성국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진위 해명해라. 어찌 대법원도 2년이 지나도 판결을 안 하냐. 474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습니다. 김창진님은 아니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재검표는 이렇게 신속하게 하면서 왜 대법원은 3년 전 4.15 총선 재검표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 자체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방정이 아닌가. 이번 안산시장 선거처럼 자신이 있다면 왜 대법원은 3년 동안 4.15 총선 재검표를 맡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발 이 부정선거 수사를 해서 정확히 밝혀라. 왜 구경만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동식 시민은 4.15 총선 선거나 재검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송우원 시민은 그런데 4.15 부정선거 120여 건은 왜 2년이 지난 지금도 재검표를 안 합니까. 무슨 부정을 저질렀기에 무엇을 감추려고 누구의 짓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소상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진 신민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된 부정개표를 방정하는 것입니다. 검표기 개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2위 제기를 해가지고 무효표를 재검표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189표 차이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검표기만 하고 끝났으면 민주당이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검표해서 서너 표 차이도 아니고 패배했던 사람이 189표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엄청난 부정 얘기가 있었다는 방정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해도 민주당 후보가 이걸 문제 삼아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검표기의 부정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정 선거라고 오히려 그 품을 물지만 어떤 언론도 저처럼 이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건 수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재검표에서 189표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차이가 바뀌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정 개표를 했으면 말입니까. 이 안산시권이 검표기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국민의힘에서 2위 신청을 해가지고 무효표를 재점검하면서 189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강대진 님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산시장 선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산시장 선거 대한민국 공직 선거의 표본입니다. 바로 전산 프로그램 조작이 어떻게 가동되고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한 점 거짓말도 하지 않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와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런 작업을 한 바로 제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제가 소화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일반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을 일단은 민경욱 후보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실시된 경기도 안산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1, 2회의 표 차이가 181표에서 179표로 투표가 줄어들어서 국힘당 이민근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44일 만에 재검표가 실시돼 투표 차이가 났다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상입니다. 인천연수원은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로 해서 200여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년이 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박주현 이 선거 문제를 잘 다루온 박주현 후보는 안산재검표 181표에서 179표로 투표가 줄어들다. 재검 전자개폭이 사용하지 않았다. 이민근 안산시장 국민의힘 당선 확정이름 이렇게 모든 분들이 크게 이견을 제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오셔훈 후보의 표를 15% 빼앗아서 송경률 후보와 함께 넘겼습니다. 요리를 지방선거가 요리를 서울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의 표 가운데서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겼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와 종로구는 20%를 빼앗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은혜 후보 한께 5%, 정의당 후보 한께 30%,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 한께 50%를 42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다 훔쳤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장은 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 모두 국힘당 후보가 사전투표 수의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초각에 넘기는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는 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 모두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넘기는 소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수의 정감 행위를 했습니다. 부산 시장 선거는 박형준 국힘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5%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넘겼습니다. 부산시 구청장 선거는 10%를 빼앗았습니다. 모든 종류의 소위 사전투표 득표 수 정감 행위는 투표소 레벨 동단위보다 더 낮은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해서 합산해서 동단위를 만들고 합산해서 구를 만들고 합산해서 광역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제야 전문가의 노력으로 밝혀진 6월 1일 지방선거의 소위 팩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수라는 방대한 그런 소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뭡니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소위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다시 임의의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거의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일치했습니다.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선거 데이터상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에서 제너레이팅, 제조된, 제작된, 생산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린 내용을 들은 대다수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장 선거는 손을 안 댔다고? 전국에 다 손을 댔는데 안산시장 선거는 손을 안 댔다고?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보통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산시장 선거 빼고 다 주물럭주물럭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안산시장 선거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졌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4회쌍 4회쌍 1회쌍